이 실험 영상 보시면 리포점 영양제들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기남 브랜드 첫 제품인 리포점 비타민C 700을 구매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것이 실감돼서요 앞으로도 압도적인 품질의 제품을 착한 가격에 제공해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제품 드셔보시고 체감효과가 좋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제대로 된 리포점 원료를 사용하고 리포점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면 리포점 영양제는 체감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뭐냐 원료가 불량하거나 리포점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리포점 영양제는 레시틴 혹은 인지질 함량이 높아야 좋은 거다 레시틴이 3배 많으면 좋다더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보들도 리포점의 제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리포점 원료들 중에 얼마나 불량이 많은지 그리고 레시틴이나 인지질 함량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리포점 영양제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만 잘 이해하시면 리포점 비타민C는 당연하고요 모든 리포점 영양제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먼저 리포점 원료들 중에 얼마나 불량이 많은지부터 실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리포점 비타민C 원료 중 가장 판매량이 높은 원료 4가지를 실험해 보았는데요 리포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름 성분임에도 물에 녹는 친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원료들이 과연 물과 친한가? 직접 물에 녹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는 이유는요 판매업체들이 리포점의 증거다며 보여주는 이런 전자현미경 사진은 100개 입제 중에 한두 개만 리포점이 되어 있어도 그 부분만 골라서 찍으면 되거든요 즉 전자현미경 사진은 일부가 리포점이라는 거지 전체가 리포점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포점이라면 물에 잘 녹아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에 잘 분산되어야 맞는데요 결과 보시죠 어떠신가요? 두 가지는 잘 녹고 두 가지는 잘 안 녹았는데요 이 두 가지 원료 어느 업체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식약처가 전자현미경 사진만 확인한다고 이런 불량 리포점 원료를 파시면 안 됩니다 자 리포점 원료가 물에 분산되지 않는다는 건 리포점 코팅이 불량이거나 코팅이 아닌 단순 결합 혹은 그냥 레시틴이랑 비타민C를 단순히 혼합한 불량 제품이 되겠고요 국내 원료들이 이러니 해외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외 제품들은 전자현미경 사진조차 잘 찍히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유럽, 일본, 미국, 동남아에 있는 거래처들을 통해서 현지 유통되는 리포점 원료들 샘플을 받아서 실험해 보면요 물에 잘 분산되는 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해외 리포점 영양제의 현실이고요 참고로 물에 잘 녹은 두 가지 원료 중 하나가 제가 제품 만들 때 사용한 폴란드 바트사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 바트사 원료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레시틴이나 인지질 함량이 높으면 리포점의 품질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성분은 리포점화 한해에 따라 레시틴 혹은 인지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다가 맞겠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제조업체의 리포점 기술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사용되는 레시틴이나 인지질은 적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진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두를 만들 때 만두 속을 뭐로 만드느냐에 따라 만두피의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만두피를 얇게 만들수록 만두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 좋은 거죠 만두피가 얇을수록 사용하는 밀가루 양은 적어지고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타민C1을 코팅하는데 레시틴10을 사용하는 것과 비타민C1을 코팅하는데 레시틴1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력의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레시틴은 기름이죠 레시틴 안에는 인지질과 몇 가지 기름들이 있는데요 탈류 과정을 통해서 리포점화에 필요 없는 몇 가지 기름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레시틴 양이 적어지겠죠? 이게 기술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레시틴이나 인지질 함량이 높은 게 흡수율이 좋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리포점은 물리적, 화학적, 형태학적 특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지 레시틴이나 인지질 함량은 흡수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레시틴이나 인지질이 많이 사용된 리포점 제품들이 나쁘다,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도 리포점화만 잘 되어 있다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레시틴 함량이 높아서 하루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우선 먹기가 불편하고요 그런 제품들 보면 가격도 엄청 비싸죠 제품의 효과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제대로 된 리포점 영양제의 4가지 요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 중 3가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리포점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검증해야죠 그런데 전체 중에 코팅이 잘 된 부분만 골라내서 찍으면 되는 거라 전자현미경 사진만으로는 100%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물에 잘 녹는지 잘 분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레시틴 인지질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사실 리포점 영양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개념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리포점의 품질 평가인데요 쉽게 말해 리포점 비타민C 안에 실제로 리포점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비타민C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리포점은 의약품에서 시작된 개념이거든요 항암제가 너무 독성이 강하니까 항암제의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에 생체 이용률 쉽게 말해 흡수율을 높이자 이렇게 시작된 게 리포점이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의약품의 품질 조건을 가져온 게 맞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의약품 규격에서는 리포점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때 10가지 정도 보거든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제타 전입값으로 측정되는 표면 전화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퍼센트 이렇게 구하는 개념도 아니라서 리포점의 품질을 보여주는 제타 전입값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건 국내나 해외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급에서는 그 제타 전입값을 공개하지 않는데 제가 건기남의 리포점 비타민C 700 제품에 사용한 폴란드 바트사의 비타민C 원료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제타 전입값까지 공개하고 있고요 그 수치가 국제공인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리포점 품질 조건을 충족한다 꼭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니 국내에서 리포점 비타민C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바트사를 확인하시면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 상단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